불만을 말하고도 더 사이가 좋아지는 꿀팁 5가지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불행해지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좋은 사람이랑 관계가 깨진다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살면서 서운한 것, 불만 이런 걸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좋을 수만 있겠어요. 서운할 때도 있고 불만도 있죠.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늘의 꿀팁입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일단 불만이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오래 품고 있다가 그게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은커녕 더 쌓이고 사라지지 않으면서 참으니까 오해도 더 쌓이는 거고 더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경우가 더 부풀어져 가는 거죠. 말을 하면 잘 해결될 일을 말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화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부의 경우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회사 성격상 남편이 항상 일찍 퇴근해요. 그런데 와이프는 늦게 들어가 보면 저녁 먹을 창거리까지 사가지고 허둥지둥 들어가 보면 남편은 일찍 와서 아침에 그냥 출근하느라고 엉망진창 폭탄으로 만들어 놓은 집 그대로 놔두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와이프 볼 때까지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나는 거겠죠. 여자도 지치는데. 그런데 힘들고 불만 쌓이면서도 또 그거를 말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러면서 계속 불만을 쌓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날까요 저절로.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진작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자존심 상해서 쌓아두기만 한다면 해결의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말하기 방식은 샌드위치 공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불만을 말하고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꿀팁 두 번째. 샌드위치 공식으로 말하라. 이거는 꼭 지기셔야 되는 부분이 부정적인 얘기는 샌드위치 공식이 좋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거. 이게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직원이 매일 이제 2분이나 3분 지각하는 거예요. 늘 거슬려요. 회사에서 이제 팀장이 보기에. 그런데 요새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사실 늦게까지 일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아침마다 2, 3분 그 2, 3분 때문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계속 그 후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샌드위치 방식. 첫 번째 김대리. 요즘 프로젝트 새로 시작해서 힘들지.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진도도 빨리 나가고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그런데 말이야. 부정적인 얘기해 줘야 되죠. 아침에 2분씩 3분씩 꼭 그렇게 늦는 습관은 그건 지금 고치지 않으면 김대리 이미지 메이킹에 대단히 안 좋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0번 열심히 일해도 아침에 고 2, 3분 늦는 것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야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다시. 그래도 지금 이제 어떤 그 동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지금 아주 선두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굉장히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김대리가 2, 3분 늦는 거 진짜 그렇게 늦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얘기로 끝나게 되면 본인이 지각하는 건 지각하는 건데 그래도 기분 나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오히려 말하기 전보다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은 특히 부정적인 말하기 방식은 샌드위치 공식을 따라라. 이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적과 비난보다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그 이제 청소도 안 해놓고 그냥 누워있는 남편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불만이 쌓이니까. 그런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힘드니까 와이프가 힘드니까.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남의 남자들은 와이프 이렇게 호강시키는데 도대체 나를 뭘 명품 백을 사줘봤냐 뭘 해줘봤냐 해서 막 비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아예 생각이 없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하면 과연 뭐 어떤 진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할 때는 1인칭. 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얘기. 집에 왔을 때 내 느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와서 굉장히 배도 고프고 당신도 배고플 것 같아서 이제 걱정되고 허둥지둥 왔는데 이미 나는 지쳐서 오는 거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렇게 어지러진 집을 보면 속이 상하고 화부터 나고 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당신이 나보다 이제 일찍 들어오니까 청소만 해놓으면 내가 바로 식사 준비를 해서 같이 먹고 훨씬 기분 좋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다. 정신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1인칭으로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고 내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간다.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속전속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길어져서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길게 해도 되는데 나쁜 이야기를 길게 듣고 있으면 누가 좋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속전속결을 하려면 정확히 스트레이트로 얘기해야 돼요. 빙빙 돌리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그래야 상황도 정확히 알아듣잖아요. 당신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사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미리 청소도 해놓지 않는 게 내가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그것만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뭔가 하면 한 가지만 말해야 돼요. 지금 청소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다 끄져보내면 듣는 사람이 듣기가 싫어져요. 반발심이 늘어나는 거죠. 예전 일을 끄집어내지 마세요.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에 대해서만 가사 분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추석에 손꼽도 까딱 안 하더라. 애 아팠을 때 쿨쿨 잠만 자더라. 한 번이라도 애 열난다고 당신이 밤샌 적 있어? 라고 예전 일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대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을 하려면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만 스트레이트로 얘기하고 한 가지만 다른 거 여기에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말고 딱 하나지만 그리고 예전 일을 끄집어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 규칙을 지켜야지만 속전속결로 대화가 부정적인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해결 방법을 의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나 힘들어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내가 후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친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래? 라는 게 다섯 번째 최종적으로 얘기가 돼야 진전이 있는 거죠. 비난 딱 캐고 이래서 불만이야. 어 넌 정말 최악이야. 그지같아. 끝. 이렇게 휙 가버리고 뭐 째려보고 막 이러면 뭐 그 관계가 깨겠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저만해서 그냥 후배를 이렇게 깨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같이 의논을 하지 않으면 그 선후배 사이도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함께 얘기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내 느낌을 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제 해결안을 어떤 이제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청소를 내 생각인데 당신이 이제 나보다 일찍 오니까 청소만 미리 해놓고 저녁 식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저녁을 같이 먹고 내가 오자마자 그럼 저녁을 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당신은 저녁 먹고 청소했으니까 바로 쉬면 깨끗한 환경에서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허둥지둥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너무 이런 이제 번아웃이 온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해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뭐 그럼 내가 이제 청소를 그럼 할게. 내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 나도 그냥 들어와서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 당신 오면 그냥 같이 하려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늦는 후배에 대해서도 일찍 와서 하루 스케줄 점검하고 일에 몰입하는 습관. 그게 네 후배들 김대리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제안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아 선배가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만이 쌓였을 때 지금의 5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셔서 꼭 그 단계를 거치셔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말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